이어서 목표 연결합니다. 김혜윤 앵커, 조선시대 대표 실학자 다산 정야경이 유배 생활 중에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내용 전해주시죠. 조선시대 대표 실학자인 다산 정야경은 18년간의 강진 유배 시절, 목민심설을 비롯해 50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요. 이처럼 긴 세월을 견뎌내며 방대한 저술 활동을 이어간 힘의 원천은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강진 다산박물관이 유배 시절 정야경과 그 가족이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 특별 전시전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김정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화가지에 나란히 앉아 쉬는 한 쌍의 새. 행서체로 쓴 식구는 꽃이 활짝 피었으니 열매가 맺힐 거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진에 유배된 다산 정야경이 혼인을 앞둔 딸에게 쓴 편지입니다. 매화병 제도 또는 매화조라 불리는데 딸을 향한 다산의 부성애가 스며 있습니다. 1813년에 그때 그려서 준 것인데 지금 현재 2023년 바로 210년이 돼서 그만큼 이 강진에는 다시 저희가 이 매화병 제도를 볼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고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두 아들에게 훈육을 그치지 않고 담아보낸 하피첩. 부인 홍해완, 형 정략전을 향한 그림으로 눌러쓴 편지에는 가족에 대한 다산의 애틋함이 느껴집니다. 조선시대 대표 실학자로 익히 알려진 다산 정야경의 인간적 면모를 조명한 전시전이 열렸습니다. 강진 다산박물관과 경기도 실학박물관이 공동기획하고 국립민속박물관과 규장각 등의 소장품 30여 점을 한데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정야경이 유배지로 향하는 길과 강진 다산 초당의 당시 모습을 실감미디어 콘텐츠로 구현했습니다. 또 다산의 아들인 정학연의 친필 시집, 이암 추움권도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처음으로 경기도 실학박물관 공동으로 개최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동 주제를 가지고 여러 유물을 보관한 박물관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다산의 삶을 재조명한 이번 전시전은 내년 3월까지 강진 다산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제한 설명을 통해 국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지방세와 교부세가 감에 편성됐지만 세외 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 등으로 늘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가 10조 9,145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전남을 2차 전지와 데이터허브로 조성하고 광주 영암 아우토반 국가계획 반영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 298명 가운데 개인은 164명으로 체납액은 49억 원에 달하고 법인은 134개로 54억 원입니다. 공개된 체납자 명단은 전남도와 각 시군 누리집 온라인 위텍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설가 송기원과 강대철 조각가가 해남읍 땅끝 술래 문학관에서 특별초대전을 엽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초대전에서는 소설가 송기원 씨가 쓴 잠원시와 해골을 주제로 그린 수목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강대철 조각가가 종이를 진흙질감으로 구현해낸 망초꽃 등 50여 점의 부조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개된 체납자 명단은 전남도가 종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